안녕 민규쌤입니다. 교재 57쪽 교과서는 86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피기 전에 일단 연표, 지도로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 지도 보면 오스만 제국의 초기 영토, 1300년경 작은 영토의 국가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점차 아나톨리아 반도 확보, 발칸반도에 대한 확보,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그 뒤에는 점점 지중해 동부 연안에 해당하는 시리아 지역, 심지어 이집트 지역, 나아가서는 더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게 지금 오스만 제국의 성장인데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1299년 건국부터 봅니다. 건국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튀르크의 일족이었던 오스만이 지금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건국했다라는 겁니다. 자, 튀르크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가 11세기 셀주크 튀르크를 다룰 때 이미 언급을 했고요. 과거 우리가 중국사에서 다뤘던 돌, 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돌궐 세력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이 튀르크족이 주로 이슬람 세계의 용병으로 활약하면서 실권을 어느정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 최초의 등장, 강력한 국가로서의 성장, 이것이 셀주크 튀르크였고요. 이후 셀주크 튀르크가 사실은 몽골에 의해서 약화되고 세퇴하였고,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튀르크의 일파, 오스만이 지금 건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역 일부를 장악하고요. 또 지금 발칸반도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반도, 장악. 물론 이 시기에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일부를 호령했던 티무르 왕조가 있었습니다. 티무르 왕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위기를 맞기도 한다. 라는 것 알고 계셔야 해. 이게 앙카라 전투고요. 140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하는 오스만 제국의 내용을 우리가 다룰텐데, 주요 왕 3명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메트 2세,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 셀림 1세가 있습니다. 셀림 1세, 그 다음 술레이만 1세입니다. 혹은 슬레이만 대제라고도 합니다. 이 슬레이만 1세가 당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이렇게 여기가 슬레이만 1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3명의 업적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메메트 2세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고,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탄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에. 자, 그리고 셀림 1세 때는 사실은 이 맘루크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후에 맘루크 왕조가 스스로 칭하고 있던 칼리프의 지위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술탄, 정치적 지배자의 술탄과 칼리프가 결합하는 술탄 칼리프제가 셀림 1세 때부터 확보가 된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셀림 1세의 영토 확장에 뒤를 이어서 등장한 것이 순레이만 1세였고요. 이 순레이만 1세는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입법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하고요. 특히 동유럽으로 진출해서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또 당시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하는 등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줬던 것도 바로 이때이다. 또 유럽연합함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프레베자 해전도 바로 이때의 일이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보통 거의 15세기에서 16세기야. 이 슬레이만 대제가 16세기니까. 자, 이 16세기 이후로는 점차 오스만 제국이 세퇴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느냐. 이 시기에는 지중해무역을 장악하고, 이 지중해 전역의 경제적 교역의 이득을 오스만 제국이 어느정도 독식할 수 있었는데, 16세기 이후로 사실 신앙로 개척 이후에는 이 지중해무역이 세퇴하게 됩니다. 지중해무역 세퇴, 그리고 유럽의 연합함대와의 해전에서 패배하게 돼. 그 해전이 레판토해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들로 오스만 제국의 세퇴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 정도 우리가 쭉 볼 거고요. 사실 오스만이 결정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은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의 전개 이후에 빠른 급속도의 발전, 국력의 팽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오스만은 사실은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으로부터 사실은 떨어져 나가는 여러 세력들이 나타나 원래 아까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장악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집트의 자치권을 부여하고요. 자치를 허용하고 그리고 발칸반도에서는 그리스가 독립하는 이런 일들이 19세기 초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부터 오스만 제국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 조치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나오는 것이 술탄에 의한 은혜로운 개혁, 은혜개혁이라고도 하는데 탄지마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근현대사에 들어가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드하드 파샤가 주도한 입헌주의 개혁, 의회 설립운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주의운동 뭐 이런 것들도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이 굵직굵직하게 있었기 때문이야. 자 1850년대가 되면 사실은 뭐 러시아의 남하 이를 막기 위한 크림전쟁 같은 것도 발생하고요. 이때도 사실은 오스만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냈다라고 보기 전혀 어렵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세력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도와줬다라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투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러투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발칸전쟁이 벌어지면서 유럽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영토도 대부분 상실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결국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 1차 대전에 같이 가담하여서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게 되는데 당시 무스타파 케말에 의해서 기존의 술탄제가 폐지되고 터키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현재 터키로 지금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술탄제 폐지 터키 공화국 수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이 뒤에 부분은 근현대사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은근. 자 우리가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이전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풀탄들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오스만 제국의 성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티르크 계통의 오스만이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지금 오스만 공국을 건국했습니다. 1299년이고요. 자 이 오스만 제국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를 영토로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포리스를 제외한 발칸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이때부터 스스로를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라고 하는 술탄 증오를 사용한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한 번 있었다. 그것이 앙카라 전투이고요. 티무르에게 패배했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전성기로 달려가게 된다. 첫 번째 메우메트 2세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 메우메트 1세라고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 메메트 2세라고 하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비잔티움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해. 당시 유럽의 큰 버팀목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졌던 거야.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서진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아주던 방파제가 비잔티움이었는데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통 서양의 시대 구분에서 중세의 끝 이것을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1453년으로 봅니다. 연도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시기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티무르 제국이 있었고요. 이 시기에 인도에는 인도에는 델리 술탄 왕조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한국은 조선에 있었죠. 메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조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나중에 이스탄불로 개칭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서 오랜 기간 역할을 수행했고요. 지금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자, 그 뒤에 셀림 1세 보도록 할게요. 16세기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 당시 이 맘루크라고 하는 건 원래 이집트 세계를 보호하는 용병 노예들을 의미하지 용병 노예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국가가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이 맘루크 왕조는 아바스 왕조의 멸망 이후에 칼리프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칼리프의 지위를 가져오게 되겠지. 그래서 술탄 칼리프 제도가 이때 형성되고요.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진 이 라인을 지금 셀림 1세가 장악했기 때문에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면서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로서 군림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왕이 술레희만 1세다 술탄이 술레희만 1세다 술레희만 대제라고도 하고요. 영토상으로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전성기였고 이 오스만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 활동이 이어집니다. 법을 편찬해서 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입법자라는 호칭을 받았다. 혹시나 해서 이 입법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메메트 2세라고 하면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여 정복자라는 호칭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참고 가장 넓은 영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행정구역 정비 그리고 각종 문화 예술이 융성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동유럽으로 진출했는데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물론 빈을 포위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은 맞는데 빈을 정복하진 못했다. 점령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퇴하였는데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레베자 해전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연합함대를 격파했고 특히 동지중해 지역의 교역을 장악했다라는 게 선지의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연합함대 격퇴 승리한 해전 이름 프레베자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리고 지중해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 뒤에 16세기 후반부터 점차 쇠퇴하게 되는데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지중해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유럽 연합함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랩판토해전 기억해두세요. 이건 지도에도 표기가 돼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연합함대와의 전투 자 그리고 제2차 빈포위가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계속 진군을 했는데 제2차 빈포위가 실패하고 추후에 헝가리지역을 상실하면서 쇠퇴했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의 성장과 쇠퇴까지 살펴봤는데 오스만 제국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통치 부분 보겠습니다. 이 도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치적 지배자인 술탄이 지배하는 영역의 관료들과 지금 군대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피지배층은 주로 이슬람교도와 이슬람을 믿지 않은 비이슬람교도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비이슬람교도들을 그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 종교 공동체를 조직해 그것을 밀레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탄이 비이슬람교도와 이슬람교도를 지배하고 있고 이슬람교도의 일부를 군대로 동원하고 관료로 등용시켰다. 이건 당연하지. 그리고 이 일종의 비이슬람교도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지금 조직시키고요. 그리고 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리스트교 청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그것을 대부씨름의 제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개종시키고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군대로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관료로서 등용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비이슬람교도 원래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개종시켜서 훈련시킨 술탄의 친위부대를 예니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파인은 오스만 제국의 정규 기병부대라고 보시면 돼.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의 군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슬람교가 아닌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개종시켜서 이슬람교로 만들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시킨 친위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어느정도 이해하면 좋고요. 그 다음 주요 제도들 한번 봅시다. 첫번째 티마르 제도 라는게 있어. 티마르 라고 하는 것은 옆에도 나와있지만 징세권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권리 각 지역의 촌락에 거주하는 기병들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을 주고 세금을 거둘 권한을 주고 대신 그걸로 말이나 무기를 갖춰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티마르 제도 자 그리고 요 두가지를 또 잘 봐야 합니다. 보기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데브시름의 제도입니다. 발칸반도의 크리스트 교도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이슬람 교도로 개종시킨 뒤에 교육 훈련을 시키고 예니첼이나 관료로 등용시키는 제도 요것이 데브시름의 제도이다 라는 것 그러면 예니체리는 무엇이냐 다시 정리합니다. 예니체리 자 지금 비이슬람교도 특히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개종시켜서 만든 술탄의 친위부대 입니다. 자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술탄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구요. 이들은 혼인도 한데 그리고 상업에 종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니체리가 나중에는 엄청난 실권을 장악하고 술탄을 교체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초가 되면 이 예니체리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을 다시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자 밀레트 제도 보시면 비이슬람 교도들을 종교나 종파 단위로 장악한 것이다.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교도가 아닌 종교의 최고 성직자를 임명하면 그 성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아 인두세의 징수에 책임을 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는 사실 모든 신합의 평등 신합의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을 내세웠고 세금만 납부한다면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이슬람 교도의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조직시켜주고 자율적인 이런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사실 종교적 관용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것이 다양한 문화의 융합에도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이제 좀 볼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들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 비잔티움 제국을 1453년 멸망시켰다 메메트 이세 였습니다. 지도의 색깔로도 나와있죠 지금 과거 오스만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을 일부 확보한 것이 메메트 이세 때 다 이렇게 그리고 더 세력을 확장한 빛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셀리밀스 지금 여기 이집트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장악했죠 그리고 심지어 메카와 메디나 지역의 보호권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전성기 1구가 있던 술레이만드 제 점으로 찍힌 부분 보시면 자 지금 아프리카 북부로 더 진격을 했고요 더욱더 서쪽으로 영역을 확보했고 심지어 지금 동유럽 지역을 더욱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술레이만이 빈 포위 공격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이 술레이만 1세 때 유럽 연합 함대와 싸워서 승리했다 곳이 프레베자 해전 이라고 했는데 프레베자가 지금 발칸반도 왼쪽 요 위치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럽 연합 함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문화도 살펴볼 텐데 사실은 많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문화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원 하나야 사진은 두개는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문화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공통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고 서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들 융합적인 것 이런 것은 기본이다 동서문화의 융합 이라고 하는 특징 근데 너무 이건 일반적이어서 출제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거 염두에 주시고요 내가 요 밑에 사진을 두개 갖고 왔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은 사실은 원래 아야소피아라고 해서 비잔티움 제국에서 지은 성당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것이야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역을 메메트 2세 이후에 장악을 하면서 이 4개의 첨탑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모스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넣어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건설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야 말그대로 술탄 아흐메드 1세가 건립한 사원이고요 안에 이 푸른색의 파일로 다 이렇게 꾸며놔서 블루모스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모습 첨탑이 6개나 지어졌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야 오스만 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술탄 아흐메드 사원 혹은 블루모스크라고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기 잠깐 사진 보시면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 이라고 돼 있어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엄청난 요새였다 라는 거야 요기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폴리스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 있구요 뒤에도 이 지형이 만만치 않아서 이곳은 정확히 정말 어려웠는데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자 같은 시기 존재했던 두 개의 나라 살펴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티무르 왕조 입니다 티무르 왕조 내걸고 지금 건국했다 1370년이구요 티무르 왕조라고 하면 지금 연도도 나와있지만 14에서 16세기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사파비 왕조는 16세기부터 18세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를 쭉 관통하는 오스만 제국 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자 티무르 왕조 어떻게든 몽골의 제군을 내걸고 건국했다 라고 하는 부분 물론 또 이제 이 몽골의 후손 이라고 하는 바부르가 인도 지역의 무굴 제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기가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티무르 왕조는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것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해서 오스만에게 큰 승리를 거뒀다 그것이 앙카라 전투 였습니다 그러나 이 티무르가 몽골의 제군을 내걸고 사실은 동쪽에 명나라를 압박하러 가거든 그 과정에서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렇게 티무르가 죽고 나서는 쇠퇴하게 되는데 요 선지가 나와서 우즈베크인에서 멸망당했다 티무르 제국 지금 우즈베크인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건국했죠 뒤에 뭐뭐 스탄이라고 불리는게 뭐뭐의 땅 이라는 말이야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면 우즈베키스탄 인의 땅 입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당시 티무르 왕조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이다 사마르칸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티무르 사마르칸트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자 티무르 왕조가 무너진 다음 이 서아시아 지역 특히 지금의 이란 지역을 장악한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 수도는 이스파한이었다 이스마일일세가 현재 이란 지역에 건국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에 시조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 페르시아 계열도 있지만 본격적인 이란의 전신 이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화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를 장악하고 순이파 이슬람교를 대표했던 오스만과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전통 공군주칭호인 샤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고요 아바스일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수도를 이스파하나로 천도하고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다 요정도 내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